매일 매일에 잿빛이 더라구 팽이 돌듯이 빙빙 돌더라구 어른이 나는 따분한 벌레들이 야금야금 꿈을 좀 먹더라구 나는 잘 아겨운 내가 되겠지 불이 자라난 어른이 될 테니 억지로 나도 웃어야지 하는데 그럼에도 좀 일쩍하더라구 어제와 오늘의 온도가 너무 달라서 비행운이 만들어졌네 내가 머물기에 여기는 너무 높아서 한숨자국만 깊게 드러났네 나는 잘 아겨운 내가 되겠지 불이 자라난 어른이 될 테니 없지로 나도 웃어야지 하는데 그럼에도 좀 일쩍하더라구 어제와 오늘의 온도가 너무 달라서 비행운이 만들어졌네 내가 머물기에 여기는 너무 높아서 한숨자국만 깊게 드러났네 어제와 오늘의 온도가 너무 달라서 비행운이 만들어졌네 비행운이 만들어졌네 내가 머물기에 여기는 너무 높아서 한숨자국만 깊게 드러났네 고마가 간직했던 꿈은 무엇일까 오래된 일기장을 변해봤네 1996년 7월 20일에 우주비행사라고 적어놨네 우주비행사라고 적어놨네 고맙습니다